안녕하세요.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인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주로 진료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의 박성훈입니다. 오늘은 팽창 임플란트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. 진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거를 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. 저는 개인 병원의사거든요. 처음에 스스로 많이 고민했던 게 병원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진료를 보는 목적이 뭐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한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의사라는 직업은 특히 저처럼 수술하는 직업을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. 왜 크게 고민을 안 해도 되느냐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 하면 돼요. 병원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비즈니스로 보면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떤 특성이 있느냐 흔히 얘기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비즈니스가 살아남을 수 있고 혹은 살아남는 걸 넘어서서 잘 될 수 있는 기본인 것 같아요.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는 거는 생각해보면은 환자하고 의사하고 계약관계거든요. 일시적으로 계약관계가 생기는 거예요. 환자는 돈을 내는 거고 의사는 대가를 이제 우리가 주는 거죠. 쟤도 진료를 하는 거잖아요. 이 관계에 있어서 우선 해야 될 게 환자가 나한테 온 거 와서 진료비를 내지만 그거보다 환자가 얻어가는 게 커야 돼요. 말 그대로 진료의 결과가 환자한테 가장 이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검사하지 않고 필요한 치료를 이야기하고 해야 될 거 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걸 제대로 지키는 게 병원이 흔히 얘기하는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이유구나.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. 이게 무슨 순진한 생각인가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근데 아니더라고요. 이거는 제가 어디서 가서 배웠느냐. 미국에서 진료하는 걸 많이 보러 다녔잖아요. 제가. 거기서 제일 많이 배웠어요. 진료 보는 걸 옆에서 같이 들여다보잖아요. 그럼 환자한테 절대 필요 없는 수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. 팽창 임플란트 수술 같은 게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제가 보고 다녔거든요. 그분들한테 배웠던 첫 번째 원칙이 환자한테 절대 수술을 팔지 말라였어요. 환자한테 수술을 팔지 말라는 격언이 저는 가장 와닿았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수술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환자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내 진심을 알아줄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냥 진심을 다해서 진료하면 되더라고요. 그러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알게 되더라고요.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전부 다 소위 말하는 계산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.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진료를 하는 건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면 환자를 더 위해야 되는 거예요. 이기주의 극단의 이타주의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의학에서는 최소한 개인 병원 운영하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환자분들이 자기 이익이 최선이 되는가를 먼저 항상 고려해 보셔야 돼요. 진료를 받을 때에요. 이 진료를 받는 것이 나한테 더 이익이야? 아니면 나한테 지금 이 수술을 설명하는 저 의사한테 더 이익이야?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. 특히 수술이 그래요. 다른 진료들은 우리나라는 보험이 되는 진료들은 크게 비용 부담이 없잖아요. 근데 수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니까. 그래서 이 얘기를 항상 하고 싶었어요. 저희는 아마 아시아에서 미국 밖에서는 가장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일 거예요. 팽창입바드 수술로. 수술 케이스라던가 결과다던가 그런 면에서. 근데 그게 저 혼자 잘나서 된 거다?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아요. 그렇게 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저희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신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수술술기만이 아니라 환자한테 어떻게 진료를 해야 되는가 그걸 배운 게 저는 더 컸다고 봐요. 어느 순간에는 제가 보니까 진짜 수술 잘하고 저희 제필드에서 유명한 선생님들은 보면 인성이 문제가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인성이 좋다고 좋은 의사가 된다. 수술 잘하는 의사가 된다. 그런 건 아닌데.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. 굉장히 빨리 성공했다가 빨리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. 근데 그때 확실히 인성이 작용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좀 조심하려고 해요. 제가 수술을 계속 하면서 나는 조심해야 되겠다. 그 생각도 많이 들죠. 뭐 여튼 제가 그런 면에서 아주 떳떳하게 누군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러더라도 하나 확실한 거는 절대 수술을 팔면 안 된다. 그리고 내 이익보다 환자의 이익이 더 많을 때만 수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환자에게 수술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. 근데 역으로 환자분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은 그 두 가지 경우만 명확해진다면 수술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잘 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?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항상 고민해보세요. 병원이 그렇거든요. 특히나 수술은 환자분의 인생의 큰,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코스에 큰 변화를 줄 수도 있는 일이에요. 모든 수술이 그렇다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아는 경우에 수술들이 그래요. 그러니까 신중을 기하시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